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장을 냈습니다. 2020년 창원, 지난해는 대전에 밀려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도전해 두 차례 영급 후 탈락의 쓴전을 들었던 경북 구미시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무기 체계를 총괄하는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을 필두로 180여 개의 달하는 방산기업에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까지 이미 질비한데 지역중점전략산업과 국방신산업을 연계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의 올해 사업 목적에 구미만큼 부합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한 그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바로 구미가 되겠습니다. 전자통신과 반도체 등의 최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미래 전자통신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의 K방산 전초기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국비 245억 원에 지방비 254억 원을 보태 기술 개발과 시험 실증, 사업화, 창업 지원을 통해 구미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정부 부처에 건의서까지 전달하는 등 유치의 세 번째 공을 들이고 있는 경북 구미시.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공모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됩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